자 시작 측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눈을 그렇게 하면서 보면 안되고 종호야 그 숟가락으로 눈을 다 가리세요 왼쪽 눈을 다 가려 야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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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요렇게 딱 가리세요 알겠죠? 자 아빠가 가르치는거 읽으세요 이거 바로 어려운거 한다 이거 점이야? 3이야? 이건 무슨 그림이야? 이건? 에이 에이야? 아 구야 구 구? 어 그렇지 이거는 뚫린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뚫려있어? 구 어? 동그라미 동그라미인데 방향이 어디쪽이든지 뚫려있어 위아래 좌우 어느쪽으로 뚫려있어? 위 어 위가 뚫려있어? 이거는 어느 방향에 뚫려있어? 옆 옆이 어느 옆 왼쪽 왼쪽 어 왼쪽 그렇지 이거 무슨 글자야? 이거 치 시 어 은수리 이거 뭐야? 이거 2 오 이거 뭐야 3 그렇지 오 1.2 이거는 무슨 방향? 어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에 뚫려있어? 어 위 어 위가 뚫려있어? 너 보면 안돼 안 보인다고 양 눈으로 보면 안된다니까 너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양 눈으로 보면 안 돼 어 어 자 자 이거는 무슨 숫자에요? 7 7이야? 나도 안보이네 이건 무슨 글자에요? 어 무슨 숫자에요? 1 아 정우의 시력은 1.2 위 진짜 위야?